대구 경북 지역 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진들의 노력과 희생도 있지만 주말도 없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원에 투입된 장병들의 땀도 큰 기여를 했는데요. 지난 한 주 장병들의 대구 지역 방역지원 소식을 대구 현지에서 정치훈 대위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재는 격리 해제에 들어간 대구시 한마음 아파트. 지난 13일 육군이작전사령부 예하 19화생방대대 장병들과 주한미군 미8군 소속 미19지원사령부 장병 등 총 50여 명이 한미연합 방역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은 대구 경북에서 연일 시행되고 있는 육군이작전사 방역 관련 소식을 접한 뒤 지난 5일 미군 측이 먼저 제안하면서 진행됐습니다. 미군들이 탑승한 차량이 아파트로 들어오고 곧장 우리군 장병들로부터 방역장비를 지급받습니다. 곧이어 방역복을 착용해보는데 처음 착용하는 탓에 어색하기만 합니다. 이에 비하면 미군들을 돕는 우리 장병들은 이미 베테랑입니다. 복장 점검을 해주는 우리 장병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방역작전을 위해 지난 10일에는 미군기지 내에서 이 작전사 화생방대대 간부지원도 받아가며 방역기 사용요령과 방역 절차, 방역시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까지 진행한 상황. 현장에서 오늘 진행되는 방역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미 장병들은 곧이어 우리 장병들과 함께 조를 잃어 본격적인 방역작전에 나섭니다. 방역차를 이용한 아파트 주차장 일대 방역에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이르기까지 한미 장병이 함께 꼼꼼하게 방역작전을 진행해 나갑니다. 육군 이 작전 사령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주한미군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줘 많은 힘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14일에는 육군 54단 501여단이 대구 전 지역에 걸쳐 이른바 생활 밀착형 방역지원에 나섰습니다. 장병 150여 명이 동시에 투입돼 진행된 방역지원. 이번에 진행된 대규모 방역지원은 대구시 북구 복현돈 주택단지와 서구 비산돈 주택단지, 달성군 다사업 공동주택, 동구 복합환승센터, 남구 관문시장, 달서구 월배 지하철 차량기지, 수성구 청소년시설 등입니다. 특히 동구에 위치한 복합환승센터는 동대구역을 비롯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함께 연결돼 있어 유동인구가 대구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이에 지역 예비군 지휘관을 비롯해 지역 여성 예비군 20여 명도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육군 54단은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방역을 통해 대구 시민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정치윤입니다.